대구 경북 지역 수출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대구 수출액은 6억 1,600만 달러로 전달보다 13% 줄고 경북 수출액은 36억 1,800만 달러로 전달보다 14% 줄었습니다. 대구는 6개월 연속, 경북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대구는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과 편직물 수출이 많이 줄었고 경북은 무선전화기와 평판 디스플레이 수출이 줄었습니다.